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내일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나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이뻐 나나랑 커플룩 했습니다 사실 나나야 나 주고 후후 짜잔 우정잉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잉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님들아 저 이거 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다섯 번째 틀렸어 위를 향하는 이미지가 도대체 뭔데 이거 점점 늘어나 원래 두 개 고르라 했는데 네 개나 고르래 이거잖아 위를 향하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쉽네 잠깐만 이거 난제인데 이거는 뭐예요? 나 여기서 틀렸어 이거겠지? 아무래도 바보라고 불러도 돼요? 안 되죠 당연히 2번이라고? 안는데 또 틀렸어 아까 3번 눌렀는데 오 서로 바뀌었다 이거 바보라고 부르면 화내실 건가요? 그럼요 이거 바보라고 부르세요 바보도 아닌데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뭐가 윈데 아 서 있는 거? 위를 향하는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? 아 이 말인가? 아 인간임이 증명됐대 이때까지 사람이 아니었던 거임 아니 이때까지 인간 아니였어 아 비밀번호 틀렸다 누나 너무 예쁘세요 그랬으면 대구정 같아요 아 참말쟁이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참말쟁이님 먼진누나 사쿠란보 영상 귀여워서 매일 보고 있어요 진짜 누나가 말 안 하는 영상이라 그런가 조회수 잘 나오는 듯 여기서 물음표 치는 사람 중에 솔직히 유튜브에 너무 귀엽다 이렇게 단 사람 있다 거수 또 아닌 척 한다 으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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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 아닌 척 어? 싫은 척 또 막 인형 차오르는 척 어? 두 번 봤으면서 룰레 챙겼어요 룰레 룰레 나왔어 그거 확률 나 잘 모르겠어서 대충 넣어놨는데 도 내 상쪽 띵 왜 어이가 없어? 아니 왜 왜 어이가 없어요? 왜? 꽝이 30% 안 돼 아 29%인가 28%인가 이래 꽝이 꽝이 너무 많나? 조금 줄여야 되나? 꽝을 왜 50% 이상으로 해? 왜 이렇게 그렇게 너무 심하잖아 꽝 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기 좋다잖아 나도 꽝 당첨들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웃기지? 아 룰렛 왜 이렇게 웃기지? 술이 딕나 아 몰라 갑자기 웃겨서 아 연습 안 했어요 아 저 거울 보면서 연습 안 했어요 어제 막 휴방 때 혼자 어허허 룰렛으로 대수들 빗발아 먹어야지 이러면서 수익익남놓고 연습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저 안 했어 안 했어 나 진짜 안 했어 진짜 나의 모든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어 나 연습 안 했어 아 진짜 개웃기네 이게 저 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게 저 비가 본 비가 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왜 뭐가 킹받아? 수이딩남 하나 더 달라고? 아 뭘 달라고 그래 body 휴방 룽룽뇽 슬방 도 넷 모두 숙우방 연결을 할게 뭐야 뀨 뀨 뀨 뀨 웅 숙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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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게 깜이야 정 은근 중독된다니 3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칙이라뇨 좋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? 좋아 죽잖아 지금 또 하잖아 꽝이 좋다고요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담 묘기래요 전담 묘기 진짜 안가? 시지 않냐? 저 정도면? 나중에 리액션으로 해드릴게요 왕도내 들어오면 리액션으로 해드릴게요 까치네? 일단 바꿔보려고 전담 리액션 해줄게 빨리 왕도내 싸보세요 도넛 빵빵빵빵 이렇게 만들어줘요 저번에 길거리에서 전담으로 도넛 만들고 나 나가 뛰어넘게 하는거 봤는데 그것도 해주시나요? 그건 안돼요 그거는 좀 보기 안 좋아 강아지까지 껴가지고 하는게 보기 안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전담 액상을 바로 입에 꽂아서 펴버리게 아 고마워? 아 감사합니다 귀로 나오는 리액션입니다 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앵콜 해달라고요? 아 귀는 조금 어려운데 했어요 연습 많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짠 줄 알았는데 뭐야? 아 진짠 줄 알았는데 뭐예요? 야옹 왕전해 산타 할아버지 도와준 난쟁이 맞죠? 잘렸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시작했구나 뭘 그래서 이제 룰렛 돌려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인데 액상 액상 이거 뭐지? 아 그거네 페브리츠 같은 거네 액상 페브리츠 피다가 걸려가지고 담배보다 몸에 더 나쁘대 오늘 시상식 안 보시나요? 시상식 해요? 트위치도 시상식 했으면 좋겠어 트위치도 시상식 하면 안되나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번에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신 인친이들과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데리고 가야지 엔시랭처럼 이렇게 데리고 감사합니다 엄마는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쿠 귀여워 아이쿠 이뻐 아이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